RUNNING NEN 기록 환영합니다 런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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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특히 런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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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á 아, 저, 나 특별한 거 싫은데, 그냥 이런 거구나 느낌이, 걷지 말고 뛰어라 게스트 미션 1대 7 런닝맨과의 대결, 오늘 당신의 스파이입니다 그리고 런닝맨 멤버 중 스파이 파트너가 있습니다 파트너를 찾아 런닝맨 전원을 아웃시키세요 끝까지 들키지 않고 전원을 아웃시키면 스파이입니다 스파이입니다 1대 7이요?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아웃시키면 아,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능력 짜고 다 어떻게 제가 아웃시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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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만약에 최준 씨가 스파이ikka을 들키게 되면 아, 이 거가 정하시는 거네요 바로 끊나요? 네, 바로 끊. 여기까지 와가지고 바로 끊나요? 오늘 연말이니까 어마어마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부산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다 같이 이동할 예정입니다. 모두 의상을 갈아입으신 다음에 버스 앞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태준씨가 예능을 많이 해봤거든요. 다들 한번 외쳐주세요. 태준씨 한번 외쳐줘요. 한번 외쳐줘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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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니에요? 리모! 여배우신다 혹시? 여배우세요? 여배우신다 진짜 초트클럽일 것 같아요. 아니 우리끼리 있는데 몰입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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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굳이 지금 개리 형 우리 알고 있지 않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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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알고 있지 않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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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해야지 아유아 진짜 열심히 한다 채지훈 완전 몰입하셨네 정말 몰입하셨네 정말 선배님 눈빛이 벌써 이제 빠져있어요 지금 내가 능력자가 어떻게 제가 아웃시켜요 능력자를 어떻게 아웃시키냐 근데 중간에 파트너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일곱 명 중에 한 명이 제 파트너인 거예요? 방금 들으신 대로 파트너를 찾아서 런닝맨을 저는 아웃시키는 게 미션이잖아요 스파이 파트너는 제가 보기에는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명을 직접 고르세요 게리 어때? 저요? 제 느낌상으로는 스파이를 해도 지우씨도 안심이 되면서 뭔가 제일 그럴 듯한 게 두 분인 거예요 하하하고 종국이 둘 중에 하나가 근데 하하가 또 여전히 겟스 안정시키는 건 저희가 최고거든요 그래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오늘 여전히 모시겠습니다 저건가요 지금? 저건가요 지금? 저거 우와 저거 되게 죽겠다 되게 죽겠다 되게 죽겠다 발이 지금 범이에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라고요 지우씨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드레스 안 입고 타는 게 다행이에요 지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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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한 분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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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추어 아우 추워 아 이게 이건 절대 몰랐는데 겨울연가 있잖아요 명준씨 처음 만난 장소 등 버스 맞죠? 버스에서 처음 만난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맞죠? 맞죠? 아